양팀 탑이 둘다 트란을 배냈네 트란이 좋은가 어 아니네 오르니랑 빅토르 미드 빅토르가 트란을 배낸건가 아 저 룬 살짝 바꿔봤습니다 라인전이 만만하면 선공 들어보게 템트리는 똑같이 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서폿이 누구지 뭐야 일단 미드가 빅토르겠죠 서폿 피들의 정글 오공 이게 맞겠다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미드 빅이겠죠 아니 미드 오르니인가 선제공격 성공하기 아 도전이요 아 미리 감사합니다 미드 오르니네요 더블에 찍자 선공 아 선공 좋았습니다 아 네 성공 아 잘 쐬겠습니다 힝 힝 피모링 감사합니다 어 센데요 생각보다 아 미안하다 야 이거 살짝 차려야겠다 좀 강하네 육식오르니인가 이거 어 탑 좋아요 솔킬 어 따끔한데 어 죽었나요 맞전멸 쓴 것 같은데 어 잡았다 굿 오히려 나쁘지 않다는 마인드 저만에 좀 어렵네 바랍숭 바랍숭 엥 어 네 바텀에서 무슨 일이 키들 서폿한테 트리플킬 당해버렸는데요 반반 잘 간다는 마인드로 하자 올은 아래쪽 노밍을 갔네 노밍을 갔네 노밍을 갔네 아 살았나 야 이걸 사네 죽네 야 근데 하필 노틸킬이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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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하려고 하니까 아깝네 좀만 더 때렸으면 궁으로 들어갔을텐데 살짝 애매했다 어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한번 해봐야겠다 오 다행이다 야 피들이 있냐 그래도 다행이에요 잡았으니까 피들 스틱이 다 몰아먹어서 아 이게 맞아? 아쉬운데 와 이거 살짝 예측은 했는데 아깝게 오? 와 이걸 반응해? 아깝다 막을 사람이 필요한데 못 막겠는데요 혼자서는? 오히려 좋아 오 맛있어 잠깐만 너무 맛있다 오 좋아요 마구 이득 보는 중 난 도망갈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히려 좋아 적 터치를 되게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모았죠 그럼 파밍하자 어? 어? 찾았다 오 맛있다 엥? 도망가 그 리시나 살 수 있니? 사인이나 밀까? 어? 아 도망가 일단 도망가 미션은 실패했지만 일단 도망가 게임이나 이기자 A, B, C, D 네이스 네이스 1코 남았습니다 이제 안 남았겠네요 헬퍼가 보죠 이거는 다 봐줘야겠다 귀 안에다 가는 중 오라마나 또 떴죠 어? 이겼다 안타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그로 끌었다면 OK입니다 와 센거 봐 잠깐만 와우 가버려 시원하다 그냥 이거는 오공이 오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게 맞지 않을까 이거 가능? 가능? 가능 여기까지 더는 안된다 좀 무섭다 그쵸? 누구 안오나 여기? 어 빠지면 좋아요 에라이 그냥 밀자 제발 빠져줘 나 여기야 얘들아 나 텔포가 없어 엥? 어 버려 버려 딸감하게 버렸다 오히려 이득이란 마인드 이러면 디신 한명 주고 타밍 야무지게 했죠 그거 먹자 좋아하세요 어 나 갈게 피드라 싸보고 한번 쟤 무섭게 그래 어 맛있다 여기까지? 좋아요 가잇 지켜 실패 어 도망가자 더는 하면 안되겠다 내가 좀 비싸가지고 셀포로 노려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한번 노려볼까요? 여기 없나?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줘야되지? 몰라 카시가 좀 잘하지 않았나? 아 네 좋았습니다 뭐야 뭐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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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 어떻게 풀고 세 마리 다 먹어서 나쁘지 않아요 가리면서 합시다 캔드 들어왔는데? 아깝다 에라 모르겠다 어 도망가자 어랍쇼 나쁘지 않아요 어 이건 나빠 엥? 아니 아니 이렇게 된다고? 아니 판정이 뭐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쁘지 않아 굿 어 좋아요 미드라인 많이 태웠죠 이러면 어 맛있다 굿 그냥 깨자 먹어 먹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일단 전 잘 컸어요 나름 지금 전멸이 없어서 좀 사립시다 어 킨드 탑 이러면 살짝 나가도 되죠 파이크 오면 할만하다 좋은데요 탑이 오케이 탑이 그냥 사리자 미드에서 이득고 올게 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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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타이밍 들어가봐 좋습니다 깔끔하게 이득 받지요 나이 승 너 저승 에이 그대를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좋았습니다 사이브 성공해서 정말 다해 좋았습니다 이득을 많이 봤네요 5렙이라 그냥 싸우면 이기죠 종렙 됐네 종둔코 파밀이 온다는데요 VR 말자 그러면 제가 좀 비싼놈이라 안죽는 방향으로 하죠 NBR 또 빠졌으니까 또 노려봅시다 핸드 봐주는거 아니면 계속 잡거든요 지금은 봐주고있나? 몰라 안봐주고있네 아니 왜 나온거야 그러면 너도 배제한거니? 저친구는 제가 배제할거란 사실을 배제한거 같네요 어 좋아요 그냥 귀환하자 가는 중이긴 함 핸드레드도 미드다 자 자 들어가자 가버려 선제공격 23원 소소하네요 미리 깨도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게임 터졌는데 야 너 멘탈 나왔구나 어 뭐 어떻게 살게 어떻게 죽자 가버려 자연스럽게 탑으로 어 간중 부리겠다 상대 어때 illeurs 오 맛있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좋았습니다 죽어버리기 와 나 120원 벌었어 현재 공격으로 120원이 가야겠는데 어 맛있다 어 맛있어 자크 템이 너무 불쌍해요 애니비아가 좀 더 불쌍하지 않나요? 자크보단 애니비아가 좀 더 불쌍한 것 같은데 어 시원하다 노리고 있다가 살짝 나오면 아 네 아 수고했습니다 기지요 죽음 그 자체 네 아 좋았습니다 어 1등 1내러 가니까 1등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야 저쪽도 있는데 양쪽이 다 있구나 아 잘못 굴렀다 일로 올걸 괜찮아 그냥 통과만 한다는 마인드 와 뭐야 이게 고인물인가? 야 이거 우승은 절대 못한다 야 저 사람 너무 고였는데? 야 저 사람 너무 고였는데? 열어 네 어? 에라 모르겠다 끝 이런거 양보로 하면 안돼요 방금 좀 실수했다 양보를 해버렸어 이런게임에서 양보했다가는 절대 못갑니다 아 오케이 굿 봐요 살짝 피하고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그냥 냅다 밀어버리기 들어가 네 나 그냥 들어갈래 자 이 친구 한번 볼까요? 금세계의 친구 오 보여주나? 오 오 가능? 어차피 로딩 시간도 있는거 어 뭐야 뭐야 어어? 아 아 방했다 어어? 아 근데 괜찮아요 이래도 통과할 수 있다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안돼 안돼 오케이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요 진짜로? 캔윈 캔윈 할 수 있다리 오케이 이러고 가야돼 이기라면 들어먹으면 안돼 아 좋게 아 아 아 아 어어? 아니 오히려 좋아 아 아 아 아 할 수 있어 들어가면 아 네 성공 하하 아 좋습니다 아 아슬아슬하게 성공 자 여기서 꿀팁 이 금색을 넘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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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제발 실패해라 아 아 아 아 이거 무조건 넘어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어 어? 어? 오케이.. 아, 좋습니다! 내가 금색만 노리고 있었거든!! 좋아요~! 노잼~! 이제 너만 노잼~! 완전 꿀잼~!! 어우, 친구야! 그거 하나 그렇게 열심히 넘는다고? 이거 표정이 왜 이렇게 맹한거 같냐 이거 너무 귀엽다 화이팅 야 성공 야 두개 남았다 가능 가능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뺏겼어 아 이거 넘었으면 성공인데 아쉽겠다 그쵸 보니까 여기 네번째야 이리로 가야돼 아 오케이 아 여기를 넘는다면 아 어? 안돼 멈춰 멈춰 야 이제 떨어지면 안된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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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기다려줄래? 오케이 누가 먼저 가봐 먼저 가봐 얘들아 저거 갈사람 없니? 어 네 어? 오케이 찾았다 야 이게 된다고? 야 나 꼼짝없이 실패하는줄 알았는데 야 이게 되네 어 화이팅 어 긁었다 포기하자 친구야 어? 와 진짜 아깝겠다 이거는 여기도 길이 있었구나 아 결승인가요? 결승진출 성공 네 이거 릴트에 성공을 하네요 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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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